흠... 자, 젠더가 햄베인각을 따라 블리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를 찾아 모든 블리스 컨테이너를 파괴하세요.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자, 트럭 타고 가자. 휴... 뭐 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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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트 수송대를 찾아 또 헬기냐? 심지어 멀잖아 여기서 가자, 여기가 더 가깝다 최대한 거리를 줄여야지 우리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가자 가자 타라 그것도 충분히 비싼거에요 자, 여긴데 자, 따라가기 crazy 하이 헤이 어휴 겁나 쫓아가게 만드네 진짜 왠지 엄청 똥개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자 블리스 컨테이너 웬닉처에 도달하기 여긴가? 여기 화끈하게 다 박살내버리라는 거 아니야? 유령 고양이 광산 블리스 컨테이너 파괴하기 자 블리스 컨테이너 바로 이겁니다 블리스 컨테이너 mult polsk save the blast containers refresh the blast! don't let them destroy it! everybody pues, please 자 두개만 더 두개만 더 한개만 더 두개만 더 존나 마저씨 존나 마저씨 존나 마저씨 욕자 그냥 드러워서 이러고 간다 진짜 T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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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 전투한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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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prisoners 아무튼, 나중에! 앗, 설마 그만해! 포샵도 그만하고 이번에는 폐브리지 좀 뿌려 제발 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이해하지 않나? 아니면, 그냥 걱정하지 않나?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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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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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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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można 너 inspect этого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아무리 입고도 좋은 말씀 들려주는 여자는 피하십시오 얘도 여전히 정신문 차리고 있구나 부하관님 정신 차리라고 저건 신고를 구입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고 여러분은 잘 모르고 여러분은 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잘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얘는 완전히 이제 넘어갔구만 에벌 완전 갔어 이제 인니까... 너가 temples이قط 어떤데요 예수ря장 시범 감독 여기 영웅 officers 예전에는 행사 그거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그니까... 그니까요. 건강식을 위해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왜이네, 그가 cuando월일까나가 acontec 열심히 한거였어요? 예약으로요? 아, 로고, 우리의 생활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사는 년, 사는 eines. 아, 아. 아니 대체 왜 넘어간거야 청 M자 탈모 고쳐준다 그랬어? 이 교단이 천지 기술력으로는 벨기이츠도 해결 못하는 스티브 잡스도 해결 못한거라고 그래서 어쩌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룩, 그는 그 단순히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것이다 자, 무짓 또한 블리스 정신 차리세요, 부원관 정신 차려, 부원관 정신 차리라고 전신 차려, 부원관 정신 차려, 부원관 정신 차려, 부원관 정신 차려 역시 연방보안건이야 제발 그렇게 하면 안될까봐 드래시 자 무지 또한 블리스 보안관님 이러기야? 뭐가 문젠데 대체 보안관님 공중부양하는거에? 보안관님 아 이게 블리스의 능력인가? 어마 무시했구만 보안관님 오우 오우 엄청난 능력이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어 자 정신 이제 정신 확 들지 정신 들었어 후원가진 정신 확 들었어 역시 블리스의 중독을 어 회복시키는거는 그 충격을 상쇄시킬 만한 또 다른 충격인거지 정신 차리셨죠 어 잘 걸어다니시네 아니 설마 나 쫓아오는거야? 아 미안해 나쁜의 돈 없었어 그저 부원관님을 나름대로 돕고 싶었다고 오직 그뿐이었어 오 오 어디가 저기 저기 어디가는거야 부원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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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부원관님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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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别 그리고 겨울이 덥지에 잠이 없었죠. 이곳은 예전에는 세계가 정한 내용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드로 피해가 시작됩니다. 파이프에서의 인도 corresponds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 Sage에 닮아지는 겁니다. 이 길도 Ada, 이 길도? 네, 꼭 전혀 잊을 것입니다. 찌른 이에는 조세흙의 전 Geeza 짐입니다. 파이프에서 그리 EE west에다가 그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지게 찍은 것입니다. 이 길도 잊었을 때의 의울만issen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거짓 예언자 성부 조각상에 도달하기 뭐 헬기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갑시다 허허허허 아 맞아 다시 가면 또 누워있는거 아니야 안돼 궁금하다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 설마 설마하니 그보다 업모노가 바빠요 술먹방은 둘째치고 업모노가 무지 바쁩니다 부스로 좁아진거 떠나서 나도 한 2주 못봤어 2,3주 거의 한달 못봤어 그냥 통화만 가끔하고 한참 바쁜 바쁜 시기라 어허허허 역시 여전하시구만 여전하셔 어 여전하셔 어 이제 안일어나시나 왜 이럴수가 왜 이럴수가 왜 이래 STOOTH 아 다신 안일어나네요 후원가님 일어나 후원가님 일어나 다시 당신이 일어나는걸 보고싶어 부안관 일어나 똥꼬쇼 튤립 가자 성부조각상으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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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 심심심 박살나라 그렇지 박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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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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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곰 죽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 자신의 소식이 그래 다시 들어가라니까 뭐 볼 수 있나요 다 처리하고 가자 다 처리하고 가자 하나 한참 한참 네 행복하다 네 행복하자